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사실 요새 6대천왕이라고 많이 부르거든 너희들의 이 등급을 결정짓는 거는 사실은 이제 늘어났어 6대천왕이야 6대천왕 이 중에 양적관계가 세 가지쯤 있어 맞지? 뭐가 있지? 화학반응식의 양적관계 그 다음에 산화반응의 양적관계 그 다음에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그치? 세 가지야 진짜 내가 분노하는 거는 정말 대학에 가면 써먹을 일도 없는 거란 얘기지 그걸 너희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산수 문제처럼 만들어서 지금 정말 조련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분노지만 어쩔 수 없어 출제자는 그들이고 그들이 판은 이렇게 짜놨잖아 그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면 판에서 승리해야지 그게 승부사야 위닝 멘탈리티 누가 가지고 있어? 과거엔 맨유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영엉망이고 강호동이 이게 강하지 강호동 요새 예능에서도 가로채널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강화대라는 거래 강호동의 하찮은 대결 7연승이야 정말 하찮은 대결만 하거든? 그게 중요하다고 이 판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그럼 완벽하게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탄화소 구조의 성질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쌤이 말하는 솔루션은 나오는 분자식들에 대한 구조식을 다 외워버리는 거야 제일 깔끔해 이거 사실 맨 처음에 얘를 이런 거거든 서초매가 의치대 합격관 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겠지 정말 뭐 제종반에서는 원탑 애들이잖아 처음에 구조의 성질체를 분자식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체크하고 분석을 해주면 싫어해 쌤 이래서 언제 풀어요? 그 말은 쉬운 문제 풀 때만 적용되는 거야 왜냐하면 쉬운 문제는 되지 그냥 보면 이건 이거 같은데? 근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너희 어떻게 풀 건데? 그러면 이 방법이 진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돼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분자식에 대해 구조식이 몇 개 없어 제일 복잡한 게 이거거든?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이거 화원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식은 8개 있어 8개 분석해놓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수소 1개와 붙은 탄소수 2개 붙은 탄소수 3개와 붙은 탄소수 탄소 1와 붙은 탄소수 2개와 붙은 탄소수 3개와 붙은 탄소수 분석해놓으면 돼 그런 게 숏컷에서 한다고 미리 다 준비해놓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원래 이 4가지가 킬러야 근데 이제 요새 뜨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아마 너희들도 문제들 많이 본 친구들은 감이 올지 모르겠는데 전자배치하고 주기율이나 분자 구조, 화학 결합 이거를 묶어줘요 뭔 말이냐 하면 전자배치라고 하면 홀전자수, S오비탈 전자수, P오비탈 전자수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전자가 모두 채워진 S오비탈 수 전자가 모두 채워진 P오비탈 수 데이터를 주고 그게 무슨 원소인지 분석하게 그럼 ABCD를 알아냈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AB3 예를 들어 BC2 얘는 극성분자다 쌍자 오멘트 합이 0이다 이딴 거 물어보는 거야 내 말 이해가? A와 C로 이루어진 결합은 이온결합이다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도성이 있다 문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결합도 물어보잖아 ABCD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ABC 크기 순이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얘가 뭔지 안 다음에 여기서 다시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는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왜 6대 천왕에 내가 추가를 했느냐 시간을 잡아먹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이것도 킬러야 이거는 우리의 시간 잡아먹기 용이야 숙달이 돼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너희도 시간 잡아먹기고 풀다 보면 꽤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외로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이게 생각보다 이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 이거 그럼 맞잖아 6대 천왕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쇼컷에서 잡는 법 정리해놨어 이거 다 잡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다 보면 실전 예제들이 있지 뒤에는 여기 이제 나오는 얘들아 실전 예제들이 단원이 끝날 때마다 10개씩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들은 그렇게 뭐 가끔 만만한 것도 있긴 한데 웬만한 거는 다 만만하지 않아 너희들 이거는 실전에 쓸 수 있게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문제야 그리고 그 10문제가 끝나면 기출변형 CPR이라고 있어 맞죠?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너희 보면 일단 오지선단은 변형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오지선단은 그냥 넣었어 필요한 문제들을 근데 너희들이 예를 들어 뭐 앞에 1단원에서 봐볼까? 1단원에서 예를 들어 뭐 몇 페이지 해볼까? 50페이지 하면 펴봐 50페이지 거기 보면 기출이 있고 밑에 또 뭐가 있어? 변형이 있지 그러니까 합답형 문항은 지문을 갖다 다 추가로 만들어서 넣어놨어 이거 외에도 분석을 더 해보란 말이야 기출을 볼 때는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이게 단순히 너희가 그냥 문제 보고 기출 외우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그냥 기출하고 정답만 외우게 된다? 쌤 나 기출 3번 봤어요 그럼 문제하고 정답은 잘 외워 조금 바꿔놓으면 못 풀어 그러면 본 게 아니야 한 번을 봐도 정확하게 보란 얘기야 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항이 들어가 있어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구성은 이게 이제 교제 구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개념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고2 때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죽은 개념이지 근데 내가 말하는 죽은 개념이 나쁜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거는 화학 개념 고2 때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거로 안 돼 이게 필요하다고 이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문제에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여야 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타나우소의 구조이성질체가 C4H6가 뭐가 있는지 너희가 안 떠오르면 고3에 맞게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할 건데 너희가 양적 관계에서 만약에 물어볼게 이런 반응이 있어 정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패턴이거든 평가원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피스톤이 있고 여기에 일정량의 A를 넣었대 여기다가 B를 넣을 거야 이때 뭐야 퓨로도 주지만 그래프로 많이 줘 여기 뭐가 있어 B의 진량 여기 뭐가 있니 전체 부피라고 주죠 이 전체 부피의 의미는 뭐지 어차피 아보가드로 법칙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 B를 넣음에 따라 지금 뭐 보는 거야 몰수 변화 보는 거지 몰수 변화 맞아? 그치? 응 센 말 이해가?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이야 우리가 너희들 요거 개수들에 따라서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개수들에 따라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돼야 고3인 거라고 그래야 비로소 고3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오늘 다 해줄 거야 아마 오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완결점이 주어질 때 완결점 전후로 왜냐하면 내가 왜 아까 저 짜증난다고 했냐면 대학에 가면 완결하는 반응을 거의 다루질 않아 완결하는 반응이 세상에 뭐가 있어 앙금생성 중화반응 연소반응 금속과 산해반응 다 가역이야 역반응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역반응 다 무시하잖아 화원에서 안 배워 좀 더 세게 얘기해 이거 쓰레기야 이거 근데 너희들 웃긴 건 뭔지 알아? 너희들 개정되면서 너희 밑학년의 교과가 바뀌잖아 어 거기는 가역반응을 드디어 배워 어 거기는 가역반응을 드디어 배워 투에서 내려왔어 몰라 내가 욕하는 걸 들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내려왔어 그래서 가역반응의 개념이 나와 그래서 아마 그 교과는 화학반응식은 몰라도 예를 들어 중화반응이나 이런 거에서 아주 이렇게 지저분한 너희들 같은 계산은 지향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어 개념적인 게 가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직선식 두 개 뜨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수능에는 증가하다 증가하는 거 외에는 뜬 적이 없어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경우도 있고 근데 있잖아 이거를 분석하면 개수에 따라 개수에 따라 이렇게 일정하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하다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줄어들다 증가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완결점이 지나면 증가는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 비를 계속 집어넣잖아 맞지? 그지? 결국은 증가는 해요 근데 그 전에 삼지선다야 원래 줄어드냐 일정하냐 증가하다 증가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もし 우리는 ... 아멘